포천 고무통 살인 사건 현장 검증이 실시됐습니다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피의자인 이모 씨 빌라 내부에 집기와 쓰레기 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.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증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 씨가 저장 강박증 때문에 남편과 내연남의 시신까지 보관한 것 아니냐,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승재 기자입니다. 현장 검증을 위해 고무통과 마네킹이 방안으로 들어옵니다. 현장 검증은 피해자 이모 씨의 아들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. 현장 검증이 끝난 뒤 이 씨는 쏟아지는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. 그런데 현장 검증 뒤 공개된 이 씨의 집을 들어가 보니 쓰레기장이 따로 없습니다. 방 안 곳곳엔 거미줄이 쳐져 있고 햇반과 요구르트 등 쓰레기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. 거실과 방 어디에도 쓰레기가 없는 곳은 찾기 힘들어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. 시신이 발견된 지 일주일이 됐지만 이곳 문 앞에서는 악취가 아직도 진동합니다. 그래서 이 씨에게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놔두는 저장 강박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숨진 남편과 살해한 내연남의 시신을 고무통에 넣어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. 경찰은 일단 남편은 사망원인 불명 내연남은 사례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. 경찰은 내일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이승계입니다.